남심저격 리얼토크라디오 배성재 10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텐 9, 8, 7, 6, 5, 4, 3, 2, 1 속보 다음 주면 추석 연휴 시작 귀성은 12일 오후 6시 이후 귀경은 14일 오후 5시 이후에 출발하면 극심한 정체 피해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9월 5일 목요일 배성재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집으로 가는 길 넥스트의 노래였습니다 오늘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은 다음 주면 추석 연휴 시작 귀성은 12일 오후 6시 이후 귀경은 14일 오후 5시 이후에 출발하면 극심한 정체를 피할 수 있다 였습니다 아무도 뭐 다음 주 이 시간이면 이미 추석 연휴라서 가족들과 한창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으실 텐데요 물론 제 시간에 고향에 도착했을 때 가능한 거죠 이번에는 주말이랑 좀 붙어 있어서 한 나흘 정도의 연휴입니다 그렇게 긴 것 같이 느껴지진 않네요 언제 출발해야 좀 덜 막히고 고향에 빨리 갈까 고민 중인 분들은 길 안내 서비스 업체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내비게이션 빅데이터를 분석하니까 12일 오후 6시 연휴 전날 그때 출발하면 덜 막힌다 예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물론 안 막힌다는 게 아니라 덜 막힌다 예 참고하시고요 저는 명절 문화가 없다 보니까 남일처럼 얘기하곤 하는데 그래도 추석 연휴 기간에 생방송도 와서 할 테니까요 예 심심하시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목요일은 매주 여러분에게 숙제를 내드리는 코너 베스트 10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성실한 축제 참여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석우 에디터와 함께 돌아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시간 관계상 문자 소개 타임 프리 선언 없이 바로 본 코너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고릴라 보는 라디오나 카카오티비에 배성재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생방송을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유잼 노잼 소소잼 드립들 전부 환영하니까 많은 의견 남겨주세요 채팅창에 추석 생방해줘서 고맙다고 역시 대장밖에 없다라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제가 뭐 언젠 안 했습니까 명절 때 항상 나와서 했죠 자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배성재의 텐에서 드리는 선물 저 나미춘이 소개해드릴게요 톡톡톡 예뻐지는 소리 톡센필몰에서 마스크팩 세트 파워풀X에서 박찬호 크림과 메디핑 세트 쫀득하게 씹고 풀자 박카스마 젤리 수수료 없는 문화엠 티켓에서 공연 티켓 남성 의류 NS 런던 포그에서 의류 교환권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세요 채팅창에 축구 보러 가야겠다고 하신 분이 있는데 축구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축구 보지 마시고 보지 마신 건 아니고 축구는 제가 혹시 골 들어가거나 하면 소식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배텐 귀 기울이세요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배성재의 텐은 노랑통닭 투캠퍼스 중부대학교 반올림 피자샵 60개치킨 2019 서울 패치쇼 난링구.com 명륜진사갈비 이메택 성원에드피아 유유제약 이브자리 공무원합격 해커스 공무원 배제대학교 족발야시장 청라에이스 하이테크시티 25882588 대리운전 SK건설 현대아울렛과 함께합니다 노랑통닭 치킨 맛있습니다 왜요? 가마솥에 튀겨서 바삭합니다 우와! 물만제로 착한 치킨 나왔습니다 대박! 염지를 하지 않아 건강합니다 가마솥에 튀긴 노랑통닭 노랑통닭 오직 남자의 시선에서 바라본 베스트 10을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베텐의 베텐 베스트 10 하루 더 출근해야 하는 애매한 목요일 밤처럼 일반인인지 공인인지 애매한 남자 싱글즈 이석우 에디터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석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 일반인인가요? 공인인가요? 일반인이죠 일반인? 완벽히 일반인입니다 아 그래요 연반인? 연인 플러스 일반인? 연반인이란 말도 들었었는데 일반인입니다 그래요 자 근데 지금 보는 라디오에 이석우 에디터가 안 나오고 있는데 너무 대접이 소홀한 거 아닙니까? 두 샷으로 좀 잡아주세요 일반인이니까 채팅창에 우리왁 카메라 어디 갔냐고 우리왁 좀 찍어달라고 하신 분들이 있고 안 보여줘도 몰랐다고 하신 분들 왜 우리 서구 안 보여주냐? 빨리 보여주세요 자 싱글즈 15주년 기념으로 그 BTU 회식 때 멤버들 사진을 잔뜩 찍어 왔는데 사진 속 글씨 들고 찍은 게 무슨 의미인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말련 작가는 귀찮기 주우민 작가는 70% 윤태진 리액션 저는 강아지 뭐 이런 거 했습니다 네 이 캠페인이 15주년 캠페인이었는데 내가 사랑하는 나의 어떤 특장점 이런 것들을 써서 인증하는 그런 캠페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말련 작가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의 장점이 귀찮기이래요 뭔가 귀찮음을 소중히 여긴다 나는 그리고 주우민 작가님은 70% 똑같더라고요 생각하시는 게 뭐든지 70%만 한다 이 일을 나는 이 모든 일을 그래야 이제 억울하지 않다 뭐 이런 것들이었고 변호사님은 강아지라고 적어주셨어요 저는 인생의 강아지라는 생명체가 제가 키웠던 애도 그렇고 뭐 남들의 강아지도 그렇고 그 생명체들이 제 인생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런 생각에 그렇게 써봤는데 그 와중에 재밌었던 거는 박문성 해설위원님이 되게 다른 분들은 그냥 키워드를 써주셨는데 사람이 희망이다 약간 이런 되게 뭔가 정치 출마하는 듯한 메시지를 써주셨어요 이런 그 훈훈한 척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되게 낡은 사고 방식이거든요 이게 사람 좋은 웃음을 이렇게 띄우는 그리고 사람 그 사례진 찍을 때 입을 벌리고 그러니까요 순진한 사람처럼 정말 아이처럼 굉장히 트렌드가 90년대에 머물러 있어요 어른이 된 아이처럼 피터팬 미소 이 분 돌청바지 입는 거 좋아하시고 돌청진의 사람이 희망이다 사실 속으로는 사람이 돈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사람이 먹거리다 그리고 홍진호 씨는 엔조이라고 영어를 써서 보내주셨어요 뭐든지 즐기는 마음으로 한다고 근데 사진이 뒤집어져서 보냈는데 아무리 찍어도 뒤집어 보인다 그냥 이걸로 쓰라고 그렇게 보내주셨어요 이종이 초보 운전을 거꾸로 찍어서 전운 보초라고 써있는 것만큼 특이한 거죠 그러니까요 이석우 에디터에게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0820님 BTU에서 성대모사 투톱이 이석우 배성재인 듯 이게 뭔지? 변환서님은 배템 멤버들 성대모사를 되게 잘하시죠 전 제 주변인의 특징은 좀 빨리 파악하는데 유명인들을 성대모사 하거나 이런 유명인들에게 제가 관심이 없다 보니까 별로 그분들의 특징을 잘 몰라요 이석우 에디터 성대모사 잘하죠 오늘 준비한 거 될까요? 주제입니다 조금 처지게 멘트하면 돼요 여태까지 입을 오므리면서 주제입니다 제가 이랬나요? 이석우 에디터가 제일 자신있어하는 성대모사가 있죠? 자신있어하는 거는 사실 알려진 것보다는 저는 좀 마이너한 걸 좋아하는데 영화 의뢰인에서 의뢰인? 네 하정우씨와 장혁씨가 법적 공방전을 벌였던 영화인데요 아시는 분이 좀 없는데 여기서 장혁씨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건데 어떻게 하냐면 하루종일 현상수에서 필름을 만지고 있습니다 손끝이 갈라지고 피가 납니다 잘 몰라가지고 아 이게 알면 정말 알면 정말 마음에 와닿으실 거예요 이 영화 보신 분들은 채팅창에 김정열이 아닌가요? 하신 분이 있고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너구리 형사 아니냐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너희가 귀에 난 걸 물었구만 영화 되게 재밌습니다 네 꼭 보겠습니다 자 매주 이 시간은 남자들이 궁금해하는 주제로 월드컵이나 가상 캐스팅 문자 소개 등을 하면서 알아봤자 쓸데없는 알쓸신잡에 대해 얘기 나누는 시간입니다 원하는 토크 주제가 있으시면 베텐 홈페이지 베스트텐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선물로 닭가슴살 세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주제는 뭡니까? 네 이번 월드컵은 영화 속 최고로 강렬한 등장씬 월드컵입니다 네 영화 속 강렬한 캐릭터는 등장씬 마저 특별하죠 오늘은 그 중에서도 영화 속 최고로 강렬한 등장씬 단 하나를 정해보겠습니다 저 오늘 주제가 너무 설레서 어제부터 준비했습니다 네 영화 속 캐릭터 최고의 등장씬 월드컵 후보를 발표해 주시죠 영화 속 최고로 강렬한 등장씬 월드컵 8강 진출 명단입니다 먼저 A조 후보 1 캐리비안 해적의 잭 스페로우 후보 2 관상의 수양대군 후보 3 로미오와 줄리엣의 로미오 후보 4 어벤져스 인피니티워의 타노스 다음 B조입니다 후보 5 다크나이트의 조커 후보 6 늑대의 유혹의 정태성 후보 7 이티의 이티 후보 8 터미네이터의 T800 이게 듣자하니 이 후보 선정에 직접 개입하셨다고 들었어요 아 후보를 저희 제작진이 좀 이렇게 선정을 했는데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한 3개 정도를 탈락시켰습니다 한 3개 정도 백투더 퓨처스러운 영화들이 보이더라고요 백투더 퓨처 시대의 영화들이 몇 개 보여요 시대로 차별하면 안 되죠 시대가 느껴져요 뭘 떨어뜨리고 뭘 올렸는지 확실하게 알 것 같아요 단지 옛날 영화가 아니라 시대를 관통해서 아직까지도 사랑받고 아직까지도 떠오르는 그 장면이 있으면 그 영화는 영원한 것입니다 날린 게 뭐냐고 다들 배순실이라고 물어볼 필요도 없죠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 음악매니아 소형님 베테랑에서 예술박스 사장 등장신 아니냐고 마동석씨 그거는 사실 신스틸러 장르로 봐야지 강렬한 메인 캐릭터급의 등장신은 아니죠 그렇죠 국가대표 2의 배성재가 왜 없냐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뺐습니다 뷰티 인사이드의 이진욱씨 등장신도 참 정말 압도적인 등장신인데 빼셨죠 네 그걸 빼고 굉장히 또 옛날 영화를 올리셨고 아니 옛날 영화라고 차별을 하면 어떡해요 차별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 영화라고 차별하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끝까지 간다 조진웅씨 등장신 아 정말 최고죠 그거 최고긴 한데 그것보다는 국가대표 2의 저랑 등장하셨을 때가 또 좋기 때문에 애매해서 둘 다 뺐습니다 자 아쉽게 선탈락한 후보가 또 있는데 인디아나 존스의 인디아나 존스 등장신 네 기억도 안 나네요 아 그래요 어떻게 등장하나요 이것도 사실 제가 밀었던 후본데 이거는 제작진이 뺐어요 네 정말로 어떻게 등장하나요 인디아나 교수님이 아니 인디아나 존스 등장신 몰라요 몰라요 그 어린 리버 피닉스라는 그 요절한 배우 있지 않습니까 그 배우에게 인디아나 존스의 그 중절모를 씌워줬다가 고개를 딱 드는데 해리슨 포드가 돼있는 그 장면 강렬한 스필버그의 연출이었는데 채팅창에 기억도 안 나요 추하다 시대가 보이죠? 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네 모독하지 마시고 자 아무튼 그리고 위대한 개츠비 폭죽 배경으로 개츠비가 등장하는 씬 그렇죠 한잔해 하는 그 장면 있죠 네 탈락시켰습니다 왜죠? 아 그거는 그 지금 디카포리오가 있어요 후보에 그렇죠 로미오와 줄리엣의 로미오가 더 강렬하다 이런 생각으로 나는 기준을 이제 세우셨다 아 예 그거는 제작진과 합의를 받습니다 네 채팅창에 변사가 읽어주던 시대 영화들은 없나요? 싶으십니다 자 아무튼 영화 다 보고 오셨습니까? 네 마침 또 다 본 영화들이네요 네 사실 탈락시키고 싶었던 후보가 또 몇 개 있는데 음 이따 가면서 얘기해보죠 자 8강 후보 중에 그냥 등장신 빼고 제일 좋아하는 영화 뭔가요? 이 중에서는 저는 다크나이트를 제일 재밌게 본 것 같아요 저도 다크나이트 그 다음에 인피니티워 이 8개 영화 중인 그 두 개인 것 같고요 저는 관상도 등장신을 제외하고도 너무 재밌게 봤어요 네 진짜 잘 만든 영화라고 생각하고요 또 늑대의 유혹도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이게 누나가 그 소수 원작 소설을 다 사모았었는데 함께 읽으면서 정말 추억에 빠졌었죠 네 뭐 개인 취향이니까요 네 재밌어요 은근히 자 그러면 A조 가볼까요? 네 A조 대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후보 2 캐리비안 해적의 잭 스페로우 네 배의 기둥 위에 서서 비장한 표정으로 바다를 바라보며 등장 흩날리는 머릿결과 함께 들리는 캐리비안 해적 OST가 일품 네 OST가 굉장히 좋죠 네 찬성 의견 온갖 폼 다 잡고 등장하는데 사실 구멍난 배에 물 퍼가며 정박 중이었던 반전 멋과 코믹 모두를 겸비한 등장씬 조니 데뷔 일단 너무 잘생겼고 광활한 바다를 보여줘서 캐리비안의 해적이란 제목과 찰떡이다 후보들 중 OST가 제일 열일한 등장씬 과연 그럴까요? 그러니까요 다른 장면들 OST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죠 반대 의견 뭐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캐리비안의 해적 2편의 관 속에서 등장하는 장면이 더 인상 깊었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관 속에서 등장하는 게 사실 근데 이거는 또 2편에서 등장하는 재등장이잖아요 그렇죠 그건 조금 또 다르긴 하죠 첫 등장과는 다릅니다 이거 저는 되게 잘 찍은 장면 같아요 그렇죠 이게 이 잭 스페로우라는 캐릭터를 굉장히 짧은 등장시간 하나 안에서 어떤 캐릭터인지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유발시키잖아요 그러면서 배가 점점 가라앉죠 그래가지고 결국 부두에 내렸을 때는 배는 없습니다 근데 그 내릴 때 굉장히 뭔가 자연스럽게 내리잖아요 조풍당당 조니뎁 정말 당당하고 뻔뻔스러운 표정으로 내리고 사람들은 그걸 멀거니 쳐다보고 그 다음에 이제 돈을 뜯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한테 돈을 조금 주고 다시 또 돈을 회수해가는 굉장한 위트가 있었습니다 뚠뚠형은 배가 점점 나오는데 조니뎁은 배가 점점 가라앉았다 차단해 주시고요 자 다음 후보 후보 2 관상의 수양대군 수양대군이 역적의 상인지 얘기하고 있는데 수양대군 납시오 소리와 함께 당당히 등장하는 장면 한국 영화 역대 최고의 등장씬 아닌가 아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진짜 아니 저는 처음에 이제 영화를 전혀 정보 없이 봤어요 네 그래서 이정재씨가 이 영화에 나온지도 잘 몰랐어요 네 그러다가 그냥 이렇게 혼자 보러 갔거든요 전 아직도 기억이 합니다 신발을 사서 제 옆자리에 신발 산 쇼핑백을 놓고 쇼핑하다가 갑자기 그냥 관상을 볼까? 이러고 들어온 거라서 네 송강호씨 나온다는 것만 알았고 조정석씨 나오고 너무 재밌게 흘러가고 김혜수씨도 나오고 그러다가 수양대군이 갑자기 그 만화 데스노트처럼 네 얼굴을 보여주지 않는 그렇죠 이제 뒷모습부터 찍죠 네 그리고 하수인들이 막 멧돼지를 짊어지고 있고 굉장히 그 터프한 백윤식씨가 수양은 어떠하드냐 이러다가 따라오게 하고 갔는데 그때 드디어 그러니까요 등장씬 송강호씨 저자는 1위의 상이다 자 찬성의견 영화 중반에서야 등장하지만 마치 주인공인 듯 착각을 일으킬 정도의 강렬한 인상 웅장하게 깔리는 브금과 슬로우 걸린 엄청난 풍채의 걸음걸이 이정재라는 배우 본연의 카리스마와 연기력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연출한 감독이 만든 완벽한 등장씨 반대의견은요 영화 보고 궁금해서 실제 수양대군 얼굴을 찾아봤는데 이정재씨와는 달리 순한 얼굴을 가졌더라고요 이때 벼슬하시던 분들은 다 잘 드셔서 그런지 다 살집이 있잖아요 옛날 그림 보면 아무튼 저는 의상도 멋있고 눈빛도 멋있고 얼굴에 약간 찢어진 흉터도 멋있고 연출이 너무 좋았어요 음악도 쿵쿵 치면서 그리고 개들도 짓잖아요 아 그렇죠 개들이 추울 때 짓는 입김도 보이오 전 이 연출이 너무 멋있었습니다 자 다음 후보 후보 3 로미오와 줄리엣의 로미오 로미오와 줄리엣의 첫눈에 반하는 수족관 씬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비주얼이 압권 찬성이거든요 얼굴이 다했다 이거 반대의견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얼굴이 다했으니까 탈락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찬성의견 레오의 수많은 영화 중 최고의 등장씬으로 뽑히는 데는 이유가 있다 첫사랑 비주얼과 풋풋한 설레임이 느껴지는 명장면 이게 그 데질의 키싱유 정말 이 로미오와 줄리엣 개봉했을 근처에 그리고 그 이후 몇 년 동안 라디오에서 많이 틀었던 노래죠 그렇죠 키싱유 이렇게 나오는 거 반대의견 수족관이 보이는 순간 저거 물 언제 갈아줬을까? 깊어서 청소 힘들겠다 등등 잡생각을 유발해서 너무 임팩트가 없었어 그러네 그러네라뇨 저 정도 이건 트짐이죠 솔직히 저 정도 어항을 관리하는 거 엄청 비린내나요 그리고 물때 많이 끼고 그래서 이거 얼굴을 이렇게 가까이 대고 이렇게 예쁜 파란빛이 잘 안 나옵니다 사실 산남선녀가 반하는 걸 왜 봐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죠 약간의 그 배텐이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역대급 장면이긴 한데 배텐이기 때문에 좀 반감이 있을 것 같다 뭔가 그냥 싫었어요 자 A조의 네 번째 후보 네 후보사 어벤져스 인피니티워의 타노스 한 손으로 토르를 제압하면서 충격적인 등장 파워스톤이 이미 장착되어 있어서 또 충격 제가 강력하게 밀어서 이 본선에 진출시킨 후보입니다 아이쿠 영화가 아직까지는 1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역사성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엄청난 재평가를 받을 것이고 그래요 이 존재감 자 탄성의견 토르 3에서 레벨업한 토르를 한 손에 쥐고 등장하는 순간 모든 희망이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타노스 솔직히 못생겼는데 이 장면에서는 좀 잘생겨 보였다 끝판왕의 등장은 이런 거구나 보여주는 씬 그렇죠 끝판왕의 등장은 바로 이런 것이다 10여 년을 쌓아왔던 마블 유니버스의 그것을 한 번에 보여주는 거죠 최고의 끝판왕을 반대의견 마블 팬이라면 타노스를 이미 쿠키 영상에서 많이 봐서 등장신 임팩트가 적었을 걸 에이 이건 좀 말이 안 되죠 쿠키 영상은 어느 영화나 다 푸는 건데 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에이 그럼 로뮤워 줄렛은 대질의 뮤직비디오를 미리 다 풀었어요 네 하지만 뭐 그래서 저도 로뮤워 줄렛을 떨어뜨리려고요 수양대군도 알고 보니까 한밤에 TV연이나 이런 데 많이 나왔더라고요 아 무슨 소리예요 자 에이 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인피니티워는 떨어뜨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1위로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미 쿠키 영상도 쿠키 영상이고 원작 만화가 있잖아요 이미 너무 저는 원작을 마블 원작을 모르기까지 하는데 너무 공론화가 많이 돼서 그냥 다 알았어요 타노스가 어떤 존재인지 아니 그 여기서 보여준 타노스는 영화적 연출이 너무 훌륭했습니다 타노스가 끝판왕이고 무시무시할 것이다 라는 건 대충 짐작은 하지만 일단 그 전편 라그나로크에서 엄청나게 업그레이드된 토르를 장난감 들듯이 들고 오고 그 다음에 그 헐크를 네 끝판왕 히어로 헐크를 그냥 갖고 놀고 그래요 인터넷에 써있는 그대로 하더라고요 보라색 거한이 나타나서 토르와 헐크를 제압할 것이다 뭐 이런 걸 그렇게 보고 말 없고 그럼 스포를 셀프로 당하고 갔네 이런 것들을 그냥 시간이 없어요 잠깐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죽지 않는 로키를 뿌드득 예 그랬고요 자자자자 채팅창에 지금 반발이 심한데 2부에 에이조일리 정하겠습니다 베디어처인가 듣고 오시죠 저 코만 너무 커서 코 큰 큰 배차장 왕콕 행복이나 사랑 위에 일을 하고 돈 벌지만 지엄치듯 결론 나는 인생살이 아니잖아 우린 절대 주파 수 절대로 헷갈리지 말자 파워에 펼쳐서 예의 텐줄에서 배탭니다 여자들이 오히려 더 알고 싶은 남자 얘기 자동차나 드라마 얘기 모두 다 다 할 줄 알아 남자를 위하는 남자의 방송 그러니 여자들의 마음도 다 정보 뭐라도 안해 오빠 형님 모두 다 들어봐 남자를 위한 방송 처음이야 남녀노소 궁금하면 들어와서 들어도 돼 SBS 배성재의 텐 배성재의 텐 이서구 에디터와 함께하는 남자들의 시선에서 바라본 사적인 순위 오늘은 영화 속 최고로 강렬한 등장씬 월드컵을 함께하고 있는데 그 에이조부터 저희 의견 일치가 안 돼서 굉장히 싸우다가 2부로 넘어왔습니다 그렇죠 에이조를 빨리 일단 정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평화롭게 하나씩 올리는 걸로 아시죠 각자 원하는 픽을 아니 일단 서로에게 픽을 얘기해서 겹치면 그건 1위 저는 수양대군과 타노스입니다 저는 잭스페레오와 수양대군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수양대군 일단 1위 관상의 수양대군 에이조 1위 확정이고요 잭스페레오가 타노스보다 왜 멋있는지 왜 강렬한지 얘기 좀 해보세요 어차피 제가 지는 싸움 아닌가요? 아니 아니에요 채팅창에 배독제 물러가라고 하신 분이 있고 제가 골랐다고 일부러 타노스를 디스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은 잭스페레오 같은 경우에는 그 영화에서 이 캐릭터성이 굉장히 복합적이잖아요 영화 내내 나오는 질문이 있어요 정말 실력자일까 아니면 그냥 허당일까 그 어떤 캐릭터성을 끝까지 유지하게 하는 굉장히 압축된 등장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 타노스는 그냥 세죠 아니죠 그거 왜 없어요? 타노스는 여기서 보여준 게 여러 가지 면모가 있습니다 그냥 끝판왕 만화 같은 그냥 끝판왕이 아니라 영화적으로 아주 입체적으로 초반에 살아났어요 아주 멋있는 대사를 하죠 운명이 피해가더라도 운명은 도착하고 아니다 내가 왔다 이러면서 파워스톤을 힘을 주고 유치해라 네 그 다음에 일단 근대라는 걸 본인이 입증합니다 네 근대 리더 그리고 부하들이 굉장히 머리를 조아리는 리더십을 보여주고 완력도 보여주고 자기랑 비슷한 체형이어서 지금 뭔가 도와주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그것도 있어요 근데 그리고 이제 로키에게 넘어가지 않는 그 지략도 있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영화에서 터너스는 주인공이 아니죠 잭스플로는 주인공이고 2KT1은 주인공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 스페이스 스톤으로 부하들까지 데리고 갑니다 보통 그 정도 끝판왕이면 니들은 차 타고 와 뭐 이럴 텐데 포용력까지 있어요 같이 사라집니다 그러나요? 자 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올려드릴게요 뭘 올려요? 터너스를? 네 올려드릴게요 어차피 부서질 후보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어 채팅창에 42세 똥꼬집이라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자 비조에서 그럼 제가 어 하나 도와드릴게요 합의? 네 합의 네 자 A조 2위로 타노스가 올라갑니다 자 비조 대결 가볼까요? 네 두 번째 대결 비조 대결입니다 후보 5 다크나이트의 조커 네 은행을 다 털고 가면을 벗으며 스트레인저? 광렬한 광대 가면을 벗었는데 더 강렬한 비주얼이 등장 크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filming 시작 이것도 영화 역사에 남을 만한 시퀀스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 시퀀스 통으로 최고야 네 이거는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네 영화 개봉 전에 정말 당당하게 맞아요 이 시퀀스를 그냥 풀어버렸어요 풀어버렸어요 트레일러로 네 와 진짜 어 사실 배트맨 시리즈가 다시 만들어진다고 할 때 사람들이 긴가민 가했잖아요 그렇죠 워낙 팀버튼의 배트맨이 위대했었고. 거기에 잭니콜슨의 조커가 너무나 대단했기 때문에. 이걸 뭐하러 다시 해? 이거였는데. 다시 해서 이겼어요. 자 찬성의견. 동료를 모두 죽이고 홀로 남은 범죄자. 조커가 가장 지능적인 범죄자라는 것을 이 씬으로 완벽하게 표현했다. 채팅창에 트레일러 보고 울면서 영화관 뛰어갔습니다. 정말 안 볼 수가 없었죠. 트레일러 보면. 개인적으로 MCU의 큰 팬이지만 그 누구도 조커를 이길 순 없다. 다크나이트 개봉전 예고편으로 조커 등장 씬을 풀로 보여줬고 전세계가 술렁거렸다. 더군다나 영화가 엄청 길어요. 맞아요. 긴데도 영화 흥행 역사를 막 가르치고 그랬죠. 자 반대의견. 히어로 다크인데도 너무 현실적이고 동시에 다크하고 무서웠다. 찝찝했던 씬. 히어로 영화인데도 너무 현실적이고 다크했다. 찝찝했다. 이 영화가. 이 씬이. 좀 충격적인 연출들이 많이 나오니까요. 그러니까요. 너무 멋있었습니다. 진짜. 자 이 대사도 굉장히 심오하죠. 그렇죠. 사람이 엄청난 고통을 받으면 스트레인저 하면서 굉장히 이상해진다. 그렇죠. 대사가 너무 섬찟하면서도 멋있고 무섭고 막 그래가지고 그리고 머리도 엄청 잘 쓰고. 네. 자 후보 5였고요. 다음은요. 후보 6. 늑대의 유혹의 정태성. 이청하 씨가 맡았던 한경과 사랑에 빠지게 된 강동원이 한경의 우산을 들어주며 씩 웃는 장면. 네. 찬송이기는요. 소설을 너무 재미있게 봤는데 영화로 보고 신맛. 너무 설레서 몇 번이나 돌려봤는지 몰라요.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는 사랑을 받는 명장면. 후보 중 최고로 패러디가 많이 된 등장씬. 극장에서 여성 관객들이 일제히 외마디 탄성을 내뱉었다. 그렇군요. 반대의견은요? 제가 남자라서요. 저도 여기에 동의를 합니다. 이게 그 정도인가요? 막 이런 생각할 정도로. 저는 패러디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이제는 이 씬을 보면 약간 개그짤같이 느껴진 역효과가 생겼어요. 자 반대의견 또 있습니까? 강동원이라서 멋있는 거다. 배우빨이야. 나머지는 뭐 배우가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자 채팅창에 너무 잘생겨서 지금 심술 부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민수의 우산씬보다 못하다. 아 그렇죠. 무선유지. 그렇죠. 씩 웃으면서 금리를 보여주면서 총견은 강동원보다는 우리는 남자라 최민수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자 다음 후보 볼까요? 네 후보 7. 이티의 이티 배성재의 이티라고 해도 되겠네요. 왜요? 누가 뽑았니? 이 후보 누가 올렸는지 빤히 보였어. 1981년 개봉한 영화 이티의 쏙 한 장면 개봉 당시 외계인 캐릭터라는 것만으로도 화제였는데 비주얼이 공개되고 더욱 화제가 됐다. 찬성 의견. 현재 인기 최고의 미드 기묘한 이야기에서 이 등장씬을 패러디했더라. 이티는 혁명이다. 혁명이었죠. 이 의견을 주셨군요. 그리고요. 그림자만 보고 이티 귀여울 줄 알았는데 머리는 땅콩 모양에 징그럽게 생겨서 1차 충격. 영화를 볼수록 이티가 귀여워 보여서 2차 충격. 그렇죠. 징그러운데 이제 영화가 끝날 말미가 되면 굉장히 사랑스러운 존재로. 상황에 빠지죠. 네. 반대 의견은요? 이티의 비주얼이 특별할 뿐 씬 자체는 평범하다. 이티 체형이라는 대명사를 만들었다. 그렇죠. 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이티 체형이란 말은 아직도 쓰입니다. 그렇죠. 이티보단 뚠티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자 다음 후보. 후보 8. 터미네이터의 T800. 나체인 채로 한쪽 무릎을 꿇고 착지 않은 장면. 아놀드 슈럴 제네거의 몸매와 얼굴이 인상적. 이거는 터미네이터 2가 아니라 1입니다. 네. 1의 근데 터미네이터 등장씬 기억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을까요? 이게 이제 도시에서 이제 벼락이 내려쳐지고 알몸인 채로 이렇게 자세를 취하고 있죠. 슈퍼히어로 랜딩이라고 하는. 조마조마하게 일어나죠. 굉장히 조마조마하게. 뭔가 알몸인데 오오오오 하는데. 네. 아주 깔끔하게 카메라 워크로. 그렇죠. 자. 찬성의견. 다 벗었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한가. 한쪽 무릎을 꿇는 모습은 최근 히어로물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포즈. 원조는 터미네이터다. 흔히 지금은 이제 아이언맨의 포즈로 사람들이 많이 인지를 하죠. 아니 무릎 꿇는 거는 모든 생명체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무릎을 꿇고 이제 주먹. 고행하는 모든 생명체. 이륙을 할 듯 이렇게 주먹을 딱 바닥에 대고 있는 그런. 아 공연 음란죄로 탈락이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자 다음 찬성의견. 1984년에 개봉했는데 나체 등장씬이라니. 정말 충격적이고 잘생긴 등장씬. 그리고요. 지금의 아홀드 슈얼즈넥어를 만든 장면. 그렇죠. 아홀드 슈얼즈넥어의 인생을 바꾼. 그렇죠. 이분이 이제 미스터 올림피아.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유명한 보디빌더였었는데. 이 장면으로 그 육체미를 과시했죠. 그렇습니다. 반대의견. 터미네이터는 이병헌씨 나오는거 아닌가요? 아. 1편 기억도 안나는데요. 아. 최근 작품이 5인가요? 그 리부트에서. 제네시스. 예. 거기서 이병헌씨가 T1000으로 나오죠. 그렇죠. 다음은요? 터미네이터는 퇴장씬이 최고지. I'll be back.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터미네이터는 등장은 사실 사람들이 잘 기억을 못해요. 그렇죠. 그냥 뭐 벌거벗고 등장했나보다. 뭐 이런거고. 터미네이터 1 보면은 등장하고 등장 시퀀스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알몸으로 등장을 떠나서 1편은 굉장히 좀 폭력적입니다. 그렇죠. 2편이랑 달라요. 1편은 등장하자마자 LA 시내를 내려다보고 옆에서 망원경 가지고 놀고 있는 펑크족들 3명한테 시비를 걸죠. 대사도 좀 그 사람들 걸 따라해서 그렇게 인상적인 대사도 아니고. 그리고 한 명을 너무 잔인하게 죽입니다. 그래서 저는 탈락. 동의합니다. 그래요? I'll be back이에요. 이 영화는. 퇴장씬이 최고다? 그렇죠. 퇴장씬 월드컵을 해야 나올 만한. 엄지에도 근육이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민후본데 탈락시키고 싶어졌습니다. 네. 자 B조에서 1, 2위.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B조 1위는 다크나이트의 조커고요. 2위는 늑대의 유혹의 정태성입니다. 얼마나 멋있는 캐릭터인지 몰라요. 저도 조커 1위라고 생각하고요. 네. 저는 ET. 그 아까 양보하기로 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이유는 좀. 아니 납득이 안 되면 양보할게요. 말을 들어야지. 납득이 안 되면 양보할게요. 나는 ET. 이러면 어떡해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물밀거래를 한 게 아니라. ET에 납득 되실 수도 있잖아요. 들어보실래요? 네. 한번 얘기해 보세요. ET는 처음에 등장할 때 굉장히 쿨하게 등장합니다. 막 우주에서 우주선 하나가 삐욱 날아오는 것도 아니고. 우주 밤하늘을 비추다가 땅을 봤더니 우주선이 이미 착륙해 있어요. 괭 하고. 네. 연출 멋있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외계인들이 나와가지고 식물 채취하고 이러다가 나중에 계속 한 명이 남은 거잖아요. 주인공이. 그 ET가 손이 계속 나옵니다. 손. 그러면서 땡앤땡즈 초콜릿을 가작가작가작 먹고. 조금씩 조금씩 티저로 나오다가 나중에 엘리어트 소년의 방 안에서 아주 귀엽게 등장을 하죠. 잘 들었습니다. 별로다? 늑대교육의 정태성 올리겠습니다. 채팅창에 배영 추하다. 드르렁 드르렁. 축구 중계나 하라고 하신 분 있는데. 축구 오지 마세요. 지금 대한민국 조지아 0 대 0. 아무 일 없습니다. 베테네 집중하시고. 늑대유혹 올린다고요? 네. 이거는 너무 예능처럼 돼버렸어요. 이게 이제 당시에 파급력으로 따지면. 그리고 늑대유혹의 치명적인 약점을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늑대유혹을 사실 안 보다가 오늘 때문에 영화를 보고 왔거든요. 이게 첫 등장 씬이 아니에요. 첫 등장은 영화 앞에 조한선 씨랑 강동원 씨가 싸우는 터널 씬에서 이미 나옵니다. 그렇죠. 그 다음 씬이에요. 그런 식으로 치면 타노스는 등장하고 등장하고 또 등장하고 대사까지 뱉고 쿠키 영상에서 수많은. 아니 쿠키랑은 치면 안 되죠. 타노스는 이게 영화에서의 첫 등장이고 타노스는 인피니티 워에서 한 5번 정도 임팩트 있게 등장해요. 다들 쿠키 영상 보려고 관객들 다 앉아 있었잖아요. MCU는. 재등장인데 이거. 정태성은. 이게 본격적인 등장 씬이라고 첫 등장 씬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여러분 E.T 보고 울었던 분들 다 어디 갔습니까? 아직 안 태어나셨던 분들인가 대부분. 아무도 안 울었던다니까요. 그리고 E.T는 그때 영화 역사상 최고의 흥행 스코어를 썼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이제 이 때 인터넷 소설이 한국식 로맨스 어떤 남주의 공식을 제시했다고 봐도 돼요. 그래요? 네. 엄청난 어떤 공식을 자리 잡게 했죠. 이게 순정 만화가 예전에는 대부분 일본 만화였는데 남주들이. 근데 그 배경을 한국 학교로 가져온 거예요. 이거 굉장히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 알겠습니다. E.T는 아니다. E.T 보고 울던 사람 지금 다 학부형이라 방송 안 듣고 있다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늑대욕 2위로 올리겠습니다. 지금 대진이 꼬였어요. 그리고 저는 A조 1위가 타노스였고요. 2위가 수양대군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되니까 타노스 대 조커. 강동원 씨 대 수양대군. 이런 대진이 나와버렸네요. 그렇게 됐네요. 아 타노스가 이 조커를 만났네. 아 이거 꼬였네 대진이. 외국 영화 대 한국 영화 좋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4강 첫 번째 대결. 수양대군 대 정태성. 아 어렵네요. 어렵다고요? 네. 어려운 선부죠. 이게 또 되게 비슷한 임팩트를 준단 말이에요. 이게 장르는 다르지만 그 장르 안에서의 파괴력이 굉장히 비슷해요. 그리고 이제 본 주인공이 아니라 둘 다 어느 정도 라이벌적인 배역이잖아요. 본 기랑하는 존재가 있고. 그런 면에서도 비슷하고. 채팅창에 1위 대 늑대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어 1위 대 늑대. 그렇죠. 수양대군은 1위의 상. 역적의 상인데. 늑대의 유혹은 강동원 씨 늑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뭐 그 늑대의 유혹을 올릴 마음이 처음부터 없었기 때문에. 제가 머릿속으로 그렸던 4강전은. 수양대군 대 이티. 그 다음에 아 수양대군 대 조커. 뭐 이런 쪽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수양대군이 이정재 씨인 것에 대해서. 그 씬 자체는 정말 멋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약간 어게티 같은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뭐가요? 얼굴에 생체기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왜요? 너무 인위적이어서. 뭔가 그 너무 잘생겼기 때문에 1위 같지가 않잖아요. 저는 그냥 왕이 될 보자마자 그냥 왕이 될 상이라고 약간 생각해버렸어요. 그건 또 너무 주관적이네요. 본인의 생각은 존중해버렸고요. 그래서 그 잘생김을 뭔가 좀 희석시키기 위해 좀 인위적인 흉터를 얼굴에 딱 상처를 두 개 새기잖아요. 그런 것들이 조금 인위적이었다. 저는 이제 수양대군의 캐릭터가 역사적인 고증과는 좀 거리가 멀긴 하지만 본인이 이제 사냥을 굉장히 즐기고 좀 약간의 현실 세계에서는 조폭처럼 느껴지는 그런 불량한 수화들과 어울리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왕족이지만 이렇게 입 근처에 찢어진 자국이 있는 아주 거칠게 살아온 야생 1위처럼 보이는 그 연출이 분장으로 아주 좋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부드럽게 미소를 지르면서 좌중을 이렇게 훑어보는데 너무 잘생겼어요. 그렇죠. 화장품 광고 보는 줄 알았습니다. 어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지금 거칠게 지금 검은색 그 펄 모피기까지 입고 등장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엄청나게 덧댄 거죠. 잘생김을 희석시키기 위해. 아 그러면 강동원 씨는 어떻다는 겁니까? 강동원 씨는 그 배역이 원하는 바를 100% 충족을 했죠. 이게 약간 불량스러운 고등학생이지만 내 여자에게는 따뜻한 완벽하게 설명을 했죠. 저는 등장 씨는 음악이 살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타노스도 엄청나게 멋있는 음악이 깔렸었고요. 관상에 수양되고는 진짜 음악과 그 시퀀스를 땡튜브나 어디서든 찾아보면 그냥 매료되게 되고 그 장면 보고 싶어서 영화를 다시 보지 않습니까? 음악까지 들어가니까 조금 설득이 되네요. 그리고 강동원 씨는 전우치 등장신이 더 임팩트 있었다고 봅니다. 조금 나쁘겠어요. 늑대 유혹은 약간 예능 쪽으로 쏠린 감이 없지 않고요. 전우치 강동원이었다면 몰랐다라고 하신 분 있고. 어차피 이겨도 2위니까 그냥 하라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수양대군으로 갈까요? 수양대군 결승 진출입니다. 한국 영화 역사상 최고의 등장신이라도 과언이 아닌 수양대군 결승에 진출했네요. 원래 타노스랑 딱 붙여가지고. 타노스는 이제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조커 올리고 그냥 빨리 넘겨버리죠. 조커 올리고 빨리 넘겨버리죠. 조커 대 타노스의 4강전. 채등창의 마녀베로님. 솔직히 등장신 때문에 영화 다시 보는 건 조커밖에 없다. 조커 캐릭터를 재정의한 등장신이었다. 조커가 올라갈 거니까 아까 이티 얘기 하셨듯이 아쉬운 마음 다 여기 푸시고 가세요. 한 2분 드릴 테니까. 저는 등장신은 조커도 지금 등장하는 모습만 강렬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시퀀스가 깔아주잖아요. 처음에 이제 그 가면을 들고 있는 뒷모습. 그 다음에 차를 타고 가서 한 명씩 한 명씩 게임의 이론으로 제거하면서 본인만 남고. 그렇죠. 스쿨버스를 타고 도망치는 그 모습까지. 타노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타노스도 하나의 시퀀스죠. 그렇죠. 등장해서 멋진 대사를. 타노스가 그 작 중에서 어떤 자신만이 갖고 있는 헤게모니 같은 게 있잖아요. 인류의 절반을 없애겠다. 근데 그렇게 절반대로 행동을 했어야지 보이는 건 다 두들겨 패지 않나요? 첫 장면에서. 무식하게. 자신의 의지를 방해하는 건 가채 없이. 그게 이제 의지죠. 그래서 딱히 굉장히 뭔가 신념과 철학이 있는 캐릭터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보이는 건 다 저렇게 두들겨 펼까. 채팅창에 지구 사이코 대 외계 사이코의 대결. 누가 이기냐? 라고 하신 분 있고요. 무식하다. 이런 생각을 받았습니다. 타노스의 계획이요? 네. 타노스. 아니 그러니까 그냥 무식하고 덩치 크고 완력만 센 그런 캐릭터가 아니라 머리까지 굉장히 좋고. 고뇌하는. 그러면 좀 이게. 마치 신이 되고 싶은 그런 캐릭터처럼. 지능으로 무찌르면 그만. 그런 모습도 보여주지. 그냥 토르든 헐크든 오는 족족 그냥 보내버린. 주먹으로 다스리더라고요. 아니 다스릴 수 있는 건 다스려야죠. 모든 걸 갖춘 캐릭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머리는 얘기하지 말자고 하신 분 있는데. 죄송합니다. 근육 보라돌이일 뿐이라고 하신 분 있고. 아 좋은 표현이 나왔네. 타노스 4강도 많이 올라온 거다. 아 그러고 보니까 DC 빌런 대 마블빌런의 대결이네요. 스튜디오끼리의 자존심 대결. 스튜디오 어디가 더 강합니까? 스튜디오는 지금은 이제 마블이 더 확연히. 강하다고 볼 수 있는. 압도적으로 마블이 강하죠. 네. 그 마블의 대표 끝판왕입니다. 그렇죠. 뭐 그래서 조커를 올리시죠. 조커를 결승에 진출시키겠습니다. 대진이 잘못됐어요 대진이. 아 타노스 대 조커의 결승으로 갔어야 되는데. 아 참. 자 수양대군데 조커의 결승전입니다. 네. 아 이게 제가 생각했던 결승전 대로 왔네요. 정말 오랜만에 제 마음대로 결승전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설계한 대로 된 겁니까? 네. 중간에 타노스가 약간 의외긴 했는데. 네. 어쨌든. 아 타노스가 결승 왔어야 되는데 진짜. 아쉽네요. 채팅창에 닭조라고 하신 분들이 있고. 어 이거는 수양대군이다. 등장신만은. 이라고 하신 분도 있고요. 저는 등장신이기 때문에 조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 캐릭터성을 얼마나 잘 해설했는가 그 장면으로. 좀 그런 걸 생각해봤을 때. 이게 뭐지 조커 같은 경우에는 배경설 이게 굉장히 캐릭터가 복합적이거든요. 그 지능적인 범죄자인데 뭔가 그 범죄자들 우두머리가 흔히 하는 그 약간 마피아들 간의 어떤 의리 이런 것들도 전혀 없는 순수한 악. 나밖에 모르는 그런 배트맨과 기랑하는 굉장히 그런 복합적인 성격들을 범죄 행위 하나에서 다 설명을 했다는 점에서. 등장신으로 시작해서 영화 자체를 지배했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그렇죠. 한국인이면 수양대군 아닙니까? 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수양대군은 한국인의 역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인물이라고 하긴 어렵죠. 보통은 본받을 인물을. 물론 논쟁적인 인물이긴 한데. 한국인이라면 수양대군 아닙니까? 라고 하기에는 좀 불의가 있죠. 좀 나쁜 분 아닌가요? 제한수라고 하긴 어렵지 않습니까? 영화에서도 역적의 상이다. 이리의 상이다. 라고 하시는 분이잖아요. 여기서는 국봉을 꺼낼 곳이 아니죠. 제발 산국인이면 세조 응원합시다. 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아니죠. 영화에서 온갖 나쁜 짓은 다 하는데. 같은 사이코 대결이면 국산을 선호합니다. 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사실 뭐 조커도 좋은 인물은 아니니까요. 자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여러분도 의견을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이거는 투표로 결정합니다. 관상의 수양대군 대 다크나이트의 조커. 역대 최고의 등장신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딱 이름만 보내주세요. 수양 아니면 조커. 그래야 저희가 취업하기 좋습니다. 수양 아니면 조커. 이미 보내신 분은 어쩔 수 없이 집계를 하긴 하겠습니다만. 좀 더 편하게 하려면 그렇게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광고 듣고 와서 우승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I love you.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I love you. 유유 유유 제약이죠.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유유 제약. 조인성입니다. 딱딱한 바닥에서도 푹신한 침대에서도 몸의 곡선에 따라 체합을 나눠주는 2부자리 시그니처 타퍼. 대한민국 타퍼의 시작. 2부자리 시그니처 타퍼. 이제 타퍼도 구스도 2부자리 시그니처. 전국 2부자리 매장에서 만나보세요.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로 가자! 해커스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인중개사 합격! 해커스 세무회계도 합격! 한 번에 합격! 해커스! 한 번에 합격! 해커스! 우리 배제학당 배제학당 노래합시다. 노래하고 노래하고 다시 합시다. 우리 배제학당 배제학당 노래합시다. 영원 누구마도 서울은 배제학당, 대전은 배제대학교. 배고플 때 부르는 족발야시장 송! 반 뜯고 반 뜯고 반반 족발 뜯고 뜯고 반 찍고 반 찍고 반반전을 찍고 찍고 반 먹고 반 먹고 반반 맛국수 먹고 먹고 맛있는 반반 메뉴 족발야시장 청라의 비즈니스 판도를 바꿀 에이스가 온다. 청라 국제도시 첫 번째 지식산업센터 청라 에이스 하이테크 시티 7호선 연장 추진과 첨단 산업단지에 풍부한 수요 최대 6미터 층고 드라이빈 시스템 공장 오피스형 공장, 기숙사, 상업시설까지 모두 누리십시오. 문의 1811-9540 에이스건설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2588 2588 왜 좌우가 갔냐고요? 배우 박소연의 하늘같은 고객님 단언컨대 한번 눌러주세요.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응가파라 대리운전 2588 2588 당신의 가슴이 두근거리도록 감탄할 생활을, 기대되는 비전을, 편리한 지하철역을, 자부심 가득한 브랜드 대단지를 기대하세요. 루안시디 1차 SK리더스피와 온서 SK뷰 스카이시티가 옵니다. 10월 오픈 예정 032-564-0560 SK건설 사는 게 즐거워 쇼핑은 so fun 먹는 것도 놀이야 여기서 레스플레이 세상 모든 즐거움 바로 이곳에 한마디로 말하자면 현대아웃렛 쇼핑이 놀이가 되다 현대아웃렛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11시에는 우원재의 뮤지카이가 방송됩니다. 배성재의 10 오늘 영화 속 최고로 강렬한 등장씬 월드컵 역대 최고의 등장씬은 무엇이냐 해봤습니다. 자 수양대군과 조커 관상대 다크나이트가 붙었습니다. 그렇죠. 제가 민주적으로 투표를 청취자분들께 부탁드렸는데 자 이런 결과가 나왔군요. 채팅차에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네요. 오늘 후보에 왜 양들의 침묵에 한입할 넥터가 없냐. 클라리스. 그렇죠. 감금된 상태로 차렷자세로 맞이하는 그 모습. 시익 웃으면서. 아 멋있었는데. 그런데 저는 사실 영화 사상 최고의 등장씬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라기공원의 공룡 등장. 이게 사람이 아니라서 제외를 했는데 그 메인 테마와 쫙 깔리면서. 그리고 조스의 조스 등장. 어디까지 가시는 거예요. 배사가 없어서. 채팅창에 맙소사. 다행이다라고 하신 분들이 있고. 그거 최고 아닙니까? 옛날에 제가 자주 가던 비디오점이 갑자기 팍 떠올랐어요. 자 오늘 수양대군대 조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수양대군 142표 142표 조커 163표 163표 다크나이트의 조커 우승입니다. 누가 우승해도 사실 아쉽지 않은. 의외로 근데 수양대군이 크게 차이는 안 났네요. 저는 조커 쪽으로 많이 쏠릴 줄 알았습니다. 수양대군도 워낙 대단했으니까요. 20표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났어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살구색 타노스를 무찔러서. 상재님을. 아주 기쁩니다. 타노스는 아마 10년 뒤 20년 뒤에 더 최고의 등장씬으로 아마 인정받을 거예요. 지금 에이징이 덜 됐어요. 1년밖에 안 된 영화라 저평가 받은 게 있습니다. 영화 속에 한 4, 5번 정도 강렬하게 등장합니다. 이소호의 또 다음 주에 봬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긴 하지만 사실상 다음 주가 아니라 이제 지금 바로 생방 끝나고 생록방 하러 갑니다. 여러분 생록방 많이 놀러오세요. 9월 5일 목요일 배텐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야한 꿈 꾸세요. 그대와 함께 언제나 XPS 파워 FM FM 107.7 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코나의 유쾌함을 담아 코나 하이브리드 출시 유쾌한 퍼포먼스 코나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직업 때문에 낮에 잠을 자는 사람들은 해를 완벽히 가릴 수 있는 커튼을 애용합니다. 그렇게 자기 필요에 의해서 방안을 깜깜하게 만들어 놓긴 하지만 본인과 words 델이라는 것을 알아서 코나의 유쾌함을 담아 목요일 배Notre zes 아이자 전혀 구조 서 점천히 겯지 섬 선 뵙긴